안녕하세요 어머님 얼마에요? 아예 한 봉지에 3,000원인데요 네 크림하고 섞어드립니다 아 네 아 되게 귀엽다 조그맣네 네 어머님 많이 주세요 많이 드리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 내세요 돈님이 있다며요 지갑 털리는 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일단 입금치고 쪽으로 올라와 우리 내려갈게 맛있어? 응 진짜 맛있어 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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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되게 맛있다 오프닝 찍어야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예요 기우쌤입니다 네 오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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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우쌤이랑 바다님이랑 혜선이랑 4명이서 다닐웰링턴이라고 시계 브랜드 회사인데요 거기 초대받아서 거기 파티 가는 파티를 갑니다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슈크림 맛있네 슈크림 맛있네 슈크림 맛있네 슈크림 맛있네 빨갛고끈 뭐죠? 빨갛고끈 맞아 너무 먹는데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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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너무 이뻐 강복품했어 너무 이쁘다 우리 오늘 같이 밥 먹고 맨날 밥 마지 않아 진짜 맛있어 맛있지? 빨리 우리 밥 먹어가자 이거는 에피타이저 쌤 그거 알아요? 저 나레이션 영상 찍었어요 모르겠는데 뭐지? 뭐지? 세븐이 이거 하십니까? 네 우산 상쏘야 돼 사온다 이런 거 먹으면 억울해 그걸 보고 나레이션 해줘 얘가 딱 얘가 뭘 이렇게 하네요 저 이렇게 하네요 이걸 나 녹음해서 보내줘 ASMR로 해주세요 A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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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팬들에게 거짓말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아아 아아 맞아맞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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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른가 봐 어 다른가 봐 어 다른가 봐 어 저는 뭐예요? 시니껏 내가 골랐어 오 팔찌다 이쁘지 않아? 어 이뻐 아니 이건 나 원래 시계를 안 차가지고 뭐 오늘은 항상 사니까 뭐 이렇게 끼는 거 맞나? 어색해 시계를 보내줘가지고 이쁘다 이거 제가 스페인에서 사온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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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토스트라고 스페인에서 유명한 스페인 보이들에 그래서 봤는데 생각보다 한국에서 안 유명하다고 어? 그럼 어쩌라고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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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냄새 좋다 응 You ण you 하하하하 bater 흐으우 sh what do we do too? 초 근데 우리 이걸로 분명 모자랄거야. 맞아. 우리 호동아. 맛있네. 생각보다 맛있는걸? 언니. 4만원이라고? 언니. 많이 신청하지 않으세요. 4만원. 나 오자. 주세요. 해봐. 주세요. 귀여워. 주세요. 표정 맛? 표정 맛이야? 먹기 전에 주세요. 뿌듯해? 이러더라. 김자찌개가 생전 맛. 김자찌개 맛은 아닌데? 응. 신선한 맛. 둘이 되게 갑자기 목소리 작아졌어.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를? 너무 숭냐라고 어떻게 집중해서 김치맛이 안 나지? 그러니까. 너무 숭냐랬네? 어떻게 그러지? 그냥. 오히려 해물이 들어가실 것 같은 맛인데. 오뱅탕 같은 느낌. 응. 뭐지? 응? 신기한 맛이야. 떡발비 진짜 맛있다. 김치찌개 먹고 김치 먹으면 김치 맛있더라. 되게 떡볶이 더 맛있어. 난 되게 처음 먹었네. 진짜. 떡발비만 맛있어. 응. 근데 왜 우리한테 오라고 했을까? 떡발비 맛있어. 인사할 거 같아. 떡발비는 맛을까 봐. 내가 먹었던 한식들이 제일. 나 진짜 한식이 안 싫어. 신기한 맛이야.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한식 먹으면. 음. 나 진짜 맛없다고 한해. 한식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의심을 갖고 갈 거라고 생각해. 너무 맛있어. 진짜. 진짜. 주방장이 외국인이야. 뭐 할 수 있어. 배고프니까 먹는 거지. 독자올기들 잘했다. 독자. 독자. 고기는 옳다. 인정.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희 또 왔어요. 어 또 왔어요. 아니 너무 맛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저 사람이 다 먹어서 시킨 것 같아요. 하하하하. 자 요거 한번 받으시고. 알았다. 안녕하세요. 인간의 접시 비계식 판매 중이시다. 너무 뜨거워. 붕어빵이 더 맛있어. 네. 네. 역시 추워지는 계절엔 붕어빵이지. 너무 추워지지요. 인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간의 접시 비계식 판매 중입니다. 한국인의 한식 맛없다면 말도 안 나죠.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여깁니다. 아는 사람 있나봐. 저 사람들은. 되게 반가워 보이는데? 그러게. 반갑게 인사일까? 아. 그럼 반갑게 인사일까? 그럼 반갑게 인사일까? 그럼 반갑게 인사일까? 그럼 반갑게 인사할까? 그럼 반갑게 인사할까? 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제가 힘 좀 왔네요? 짠! 여러분들이 파티하고, 우리 같이 다 즐길 수 있는... 아, 네 좋아요! 하하하하! 자, 이제 하게 된 달달! 준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드디어 다닐 시간! 딤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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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딤이니 주니, 딤이니, 딤이니! 정체, 딤이니, 딤이니, Verse 2 이런거, 나는 포즈목을 이렇게 좋는데 뭐가 뭐가 넣지? 난... 이거 어때? 난 가운데 3번째, 첫번째 말고 이거랑 저희 다니엘 회니터, 공식 제작 프로요? 프로요? 그게 멋있는 나다 이게 바로 나다 됐을까요? 네, 찍어보실게요 나 왔어요 네, 여러분 저희는 오늘 이렇게 행사 잘 즐기고 이제 집에 가보려고 합니다 뭐라 할까? 주말 뱀춤하면서 줘 싫어 언니 계속 혼자 이러고 네, 계속 이랬잖아 아니, 거기 사람들 다 모르는 사람이어서 어색해가지고 어색하면 추래? 어색하면 추래? 오늘 어색하면 추래? 어색하면 추라고? 안 추래요 왜 그렇구나 재밌게 봐주신 분들은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번씩 눌러주셔도 다음 영상으로 우리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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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